안녕하세요. 호주에 살고 있는 식빵입니다. 오늘은 일상적인 토크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. 여기가 저희 가든인데요. 이건 고추예요. 한 2년 동안은 고추가 잘 안됐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꽤 많이 열렸어요. 이건 깻잎이고요. 깻잎은 너무 잘 자라져서 항상 잘 먹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옥수수인데 옥수수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. 물을 엄청 많이 먹고 호박도 보이네요. 뒤에 보이는 호박은 쪄 먹는 호박이에요. 쪄 먹는 게 아니라 죽하거나 호박죽 만들거나 그럴 때 쓰는 호박이고요. 이거 근데 구워 먹어도 돼요. 오븐에. 그 다음에 쟤는 그 다음에 쟤는 아! 쟤는 오! 오마이갓! 아 죄송해요. 쥐가 쥐 봤나요? 이런 쥐가 이거를 파먹고 있어가지고 쥐가 여기 있죠. 하나 먹는 게 있거든요. 이거? 이걸 먹고 있어서 지금 아침 먹고 있었나봐요. 쥐가. 근데 저기 쥐약을 낳았는데 쥐약은 천억산 먹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벌레들이 생긴가 봐요. 날 벌레들이. 하여튼 호박죽 그렇습니다. 지금 놀라가지고 제가 그럼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말 시작 Nothing it is No let's open open open